70번 에서는 Happened 가 아니라 Happening 으로 바꿔야 되요 자 문장 구조를 보면은 For the growth of the company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Managers were not to flatter themselves 여기에서는 B2 용법이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도 의무로 해석해 줘야 될 것 같아요 Managers은 Was not to 이 표현을 바꾸려면 의무니까 Should not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첨한다는 얘기는 기고만장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잘했어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 Thinking은 콤마 없는 분사구문을 쓴 거야 특히나 Think동사 콤마 없는 분사구문을 많이 써요 using 이랑 Thinking 이랑 자 생각하면서 어 자 그런데 요기에는 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야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음 이거는 s2 라 그러고 이건 s3 라 그러죠 근데 얘는 5형식 지각 이죠 음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게 v2 요 비코즈 절이 sc2 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 전명구지 전명구 전명구 비코즈 업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이 해프닝은 왜 ing 가 됐냐 이거는 목적격 보호였던 거야 목적 어디 갔냐고 얘가 이 숨겨진 대시 목적격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은 없지 그러면 지각 동작 해석하는 방법은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다 그러면 이거는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보다 자 그들이 발생한 것을 보았던 그 좋은 일들은 좋은 일들은 그들 자신의 어떠한 좋음 잘함 그들 자신의 잘함 때문이 때문이 라고 생각하며 그들 자신에게 아첨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문장 구조 좀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not a but b 구문으로 들어가면서 근데 not은 동사 쪽에다 붙인 거야 but은 요게 아니라 이거로 생각해야 한다 but a reflection of the employees dedication and the leadership strategic decision 그래서 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리더십에 이거는 이제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야 매니저는 좀 이제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부장 이런 과장 부장 리더십은 뭐 사장 자 이 리더십 들에 경영진의 전략적 결정 이 두 개의 반영 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에다 이것 때문이다 이거에 걸리겠네 근데 not은 지금 동사 쪽에다 갖다 붙인 거야 not a but b 구문에서 not은 얘랑 똑같은 위치에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야 not a but a but b 아멘